레디 액션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이제 실적 시즌을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잘 대비해야겠죠. 이제 장 마감까지 1시간 남은 지금 라스트신 명장면 통해서 가장 핫한 종목 찾아 드릴게요. MBN 골드 식망점 매니저님과 함께 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호선입니다. 매니저님 바로 어제 저희가 식량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료주를 공략했잖아요. 근데 바로 오늘 사료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 어제 저희가 공략한 미래생명 자원이 하루 만에 26%라는 놀라운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거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차트 보시죠. 일단 제가 식량 관련 곡물 관련 테마 타이밍이다라고 자막도 어제 나갔었고요.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하루 만에 25% 최고가 기준으로 거의 급등이 나왔고요. 고려산업이 상한가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대장은 따로 있어요. 대장 같은 경우에 한일 사료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식량 가격 지수가 그렇게 막 치고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제가 전월 대비해서 3%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U자로 좀 V자로 올라가는 것보다 U자로 좀 뻗어가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또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거죠. 통상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밀 생산의 4위권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의 근처를 또 러시아군이 또 점령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뉴스, 이슈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시장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도주 섹터죠. 바이오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고요. 반도체도 몇 개 종목을 올라가는데 지금 전자넥스 같은 종목도 보면 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아직은 뭔가 조종 국면에 있어서 반등을 모색하려는 이런 시장인데 그런 시장, 어질어질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연양을 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어제 주목하시라고 했죠. 거래량 터졌고요. 정고점 넘어갔습니다.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은 25% 넘는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새롭게 돈이 들어온 흔적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중동만 이슈도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6,200원 선으로 최고가 대비해서 400원 정도 올라가는 가격이죠. 2차 국가 6,2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게 벌써 14시간 만에 26% 상승했잖아요. 14시간 맞죠, 사실. 반납점 뒤였으니까. 아침에 쳤으니까요. 너무너무 탐이 나는데 저 오늘 방송 마치고 편입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편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경병에서 하고 싶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정고점 연역이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정고점 연역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연역이 한 5,500원이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5,500원 선이 깨지지 않으면 내일 조금 하루 좀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라인.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한 번 더 바로 하루 뒤에 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서 종가 기준 목표 가격, 1차 목표 가격이 이제는 익절 라인이 된 것 같아요. 이 매수, 재매수 가격 5,500원 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 자원 익절 라인 5,500원 기억해 주시고요.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명장면이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명장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명장면은 오, 이거 사진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다이어트 비포에프터 사진인가요? 네, 맞아요. 다이어트 이제 실제로 위곱이 맞았다고 본인이 진술을,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일부러 좀 이제 혹시 또 모르니까 경계 팁이잖아요. 네, 이렇게 가려주셨네요. 여기는 좀 가려줬습니다. 제가 가려줬고요. 일론 머스크를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몸이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해서 좀 다부진 체격으로 보냈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경도비만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배도 좀 나왔고요. 어쨌든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부진 체격으로 몸이 좀 좋아졌다. 다이어트 성공했다. 실제로 본인도 시인을, 시인보다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위곱이가 이제 오늘 공급가격이 37만 원 선이 확정됐고 판매가격이 좀 더 높죠. 50만 원 좀 더 높게 책정됐는데 오늘 종목은요. 당연히 위곱이 관련 주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잠깐 차트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거 보고 바로 종목명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블루엠텍을 추천한 게 아니고요. 블루엠텍이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위곱이가 이제 출시되니까 이제 재료 소멸로 팔자.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당일날 어떻게 되죠? 지금 급락 나오다가 지금 2차 VIA가 올리면서 22% 넘게 상승 탄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료 소멸일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공급과 대비해서 조금 더 남겨먹을 수 있는, 이익만으로 남겨먹을 수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을 제가 뒤늦게 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블루엠텍이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목명은요. 바로 공개할게요. 블루엠텍이 아니고요. 종목명은요. 위곱이 관련 주를 또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노엔텍이라는 회사를 한번 편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이라이트 주는 나노엔텍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꿈의 비만약, 위곱이가 국내에 출시했죠. 오늘부터 예약이 시작되는데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출시와 함께 세론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잠시 숨그러기 하고 다시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모멘텀 잡아주시죠. 네. 이따가 차트 설명하면서 블루엠텍이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진단회료기기, 연구기기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위곱이 관련 주냐라고 말씀드리면 위곱이 관련된 CDMO, 관련된 신규 파트너사죠. 서머피셔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서머피셔 CDMO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위곱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위탁해가지고요. 근데 이 나노앤텍이 서머피셔에게 소모품을 공급합니다. 위곱이를 만들 수 있는 소모품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며칠 전에 이 공급 업체에 대한 협력 부각 가능성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환 빠르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위곱이 관련 주 두 번째입니다. 아마 지금 좀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블루엠텍이 쏴버리니까 1차 부위하면서 20% 넘는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 1차 부위에 좀 걸렸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리는데 목표 가격까지 별로 안 남아서요. 일단 매수 가격을 좀 지정해볼게요. 약간 부위에 걸렸기 때문에 좀 밀릴 가능성은 두고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을 차라리 좀 높일게요. 높이겠습니다. 원래 목표 가격이 4,250원이었는데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요. 목표 가격을 4,500원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도 조금 올릴게요. 손절 가격도 좀 올리면 손절 가격은 3,700원 선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위곱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날 이제 협력업체 부각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고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N자로 좀 뻗어가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목표 가격 조금 더 올리면서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 나노앤텍 목표가 좀 더 올려서 목표가 4,500원에다가 손절 가격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위곱이가 국내 출시한 이후 실제로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 전화가 정말 많다고 해요. 실적이 많이 기대되는 만큼 조금 더 기대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명장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보시죠. 네, 주가 흐름 같은데요. 한 번 이렇게 하락했다가 막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미국의 최대 전력 업체인 이튼, 이튼의 회사의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뭐 S&P500도 신고가 나오고 다우저스 신고가 나오고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신고가까지 한 2%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튼, 뭐 어쨌든 이제 산업재겠죠. 신고가가 좀 나와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은 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딱 여기 있어요. 딱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 신고가까지도 한 이 정도 또는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튼이 신고가가 좀 나오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기기의 대장을 우리가 좀 공략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절반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튼이 올라간 거에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전평가주 갖고 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전력기기 업체 소개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스포일러주는 전력기기 업체중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유나 아나운서를 하기 전에 다른 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종목을 한 사골 매매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죠. LX 일렉트릭 회사를 한번 편입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일러주는 LX 일렉트릭으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라스테신 액청자로서 많이 봤을 때 매니저님께서 전력 전선주 위주로 수익을 정말 많이 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으로도 몇 번 수익을 내셔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포인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결국은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다는 게 월가에서 보고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틀에 신고가 나왔고요. 그 관련돼서 사실 LX 일렉트릭은 아직도 바닥에서 쉽게 놀고 있다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사명에서 나왔고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관련돼서 미국의 에너지가 또 연말에 갈수록 쇼티지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의 전력기기 관련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좀 실망스럽게 2조 위안 미만으로 좀 나와서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은 하향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좀 추가적으로 또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들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구리 가격에 대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LX 일렉트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전력망 공급이 계속 올라간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까 바닷건에서 놀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 너무 궁금한데요. 뭐 이제 좀 잘 쉬고 있는데 사실 어제 좀 올라가다가 오늘 잠깐 음봉이 좀 나왔거든요. 아까 이튼 공급사랑 같이 보면 이튼은 여기 있잖아 신곡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최소한 절반은 따라가야 된다. 그럼 절반이라는 거는 7월 24일부터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절반이 딱 얼마냐. 딱 20만원입니다. 20만원. 20만원 조금 약간 상해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요. 20만원 선으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5만 3천원 선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이튼도 올라갔는데 그래도 LX 일렉트릭 우리나라 최고의 전력기기 업체인데 그래도 최소한 미국장 가는 만큼의 절반 정도는 커플링이 진행되지 않을까. 거기에 한번 배팅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LX 일렉트릭 가격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장의 커플링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종목 라스트슨 대표 종목이죠. LX 일렉트릭 목표가 20만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들 다 만나봤고요. 저희는 내일도 새로운 명장면으로 찾아뵐게요. 함께해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